엑소엘을 위해서 엑소가 준비한 선물이죠. 유니버스 무대까지 엑소엘을 준비하세요. 이제 드디어 전세계 아미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고 기다리고 바로 그분들을 만날 시간입니다. 우리 함께 방탄소년단을 불러볼까요? 소개합니다. BTS BTS 더 많은 사랑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몬스타엑스의 주원씨 더 겟히라고 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한말씀만 해주시죠.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요. 저희가 2017년도에 저희 몬스타엑스가 처음으로 1위를 했었는데 진짜 2018년도 저의 해 또 저희 몬스타엑스의 해 그리고 저희 팬분들 몬베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멋진 음악 계속 만들고 멋진 퍼포먼스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몬스타엑스 기대하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빅스의 엔씨도 말씀해주세요. 빅스의 엔씨도 말씀해주세요. 오늘 폭풍스 너무 좋았어요. 일단은 이제 새해에는 우리 팔라잇과 함께 새로운 앨범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앨범으로